어떤 분을 저는 실제로 뵐 일이 없으니까 되게 신기해요 우선순 오빠 어떤 작품 기억나는 듯? 어떤 작품 기억나는 듯? 알아서 깨달게 알아서 깨달게 잠깐만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TV에서만 봤을 때는 아니 TV에서 보면 제 작품이 뭔지도 모르신다면서요 인간적 작품 야 인간중독 몰라? 너하고 봐야야야 얼른 인간적인데 아 인간중독은 알아요 인간중독은 알아요 아 거기 여주인공 분도 잠긴 했다 지영 언니 오오오